요것도 유동적으로 텐션 좋게 다 움직입니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뭐 1 거슬리는 게 없어요. 그렇죠? 매끄럽게 떨어지면서 요렇게 사이드에서 가슴을 마치 끌어당겨주는 시각적인 글래머러스 효과까지 그리고 팬티는요. 아까도 제가 이거 보여드렸지만 앞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요런 데가요. 진짜 신형 아코르의 신형 섬유 운수레스는 달라요. 정말 어디 하나 걸리는 거 없고 진짜 쫀쫀하니 짱짱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빨래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정말 많이들 원하시는 게 바로 신형 아코르의 제품. 자 그리고 오늘 좋은 게 브라 하나당 팬티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씩 따라갑니다. 두 장씩. 그것도 맥시 사이즈의 얘는 거들형으로 오늘 전구성이 노라인이 맞는데 얘는 심지어 신형 아코르의 햄 팬티 햄거들이에요. 그렇죠. 햄 원단 사양까지도 사실 신형 아코르가 만들면 이 정도로 짱짱하고 정말 좋고요. 팬티 고 굉장히 높아요. 올라오다만 그런 팬티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다 감싸주고 정말 엉덩이 아랫살까지도 끌어올려주는 그런 팬티. 타미 기능도 들어가 있고 요렇게 이제 보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크림 컬러. 정말 순백의 결혼기념일 그런 거 이제는 왜 생각나실 것 같아요. 신혼 때 그죠. 그런 느낌으로 청취하게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메탈사가 섞인 요런 자수가 요렇게 사이드에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스왈로스키 크리스탈 요거 유리 플라스틱 아니에요. 정말 완벽한 오늘 이 정통의 오스트리아에 스왈로스키 스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팬티도 요렇게 약간의 하이레그 스타일로 하지만 거들형이기 때문에 보정의 느낌까지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앞뒤 모습 보시면서 결정하세요. 맥시 사이즈 역시나 햄 팬티 같은 컬러로 저희가 챙겨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세트는 핑크 컬러인데 요거는 진짜 신형 왁코르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재윤씨. 정말 그 망원단 밑쪽에 플라워 피트는 은은하게 비치는. 무슨 면사포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모만적인 그런 느낌. 거기다가 센터 부분에 역시나 스왈로스키 스톤 정품이 요렇게 반짝이고 있는 모습.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매달 하나만 매장에서 사도 얼만데. 오늘은 브라 하나당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4개의 펜던트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이 바로 모두 다 은수레이스예요. 보통 여태 다른 브랜드 TV 쇼핑에서 방송 같은 거 보시면 왁코르 요 이제는 왜 은수레이스를 쓰면 그렇게 자락을 하시거든요. 다른 회사에서도 돈 주고 사서 쓰고 싶어하는 고로와 은수레이스가 오늘 아낌없이 이렇게 플러플로 다 들어갑니다. 정말 광폭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라인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핑크 컬러 햄패티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블랙 보여드릴게요. 블랙 완전 정말 격을 일치하는 이런 섹시한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위쪽에 레이스모티브 하나하나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은수레이스에서 정말 다 제작한 진짜 질 좋은 레이스 원단. 아래쪽의 팬티도요. 이런 레이스 모티브랑 이런 느낌이 뒤쪽까지 이어집니다. 신영화 코를 레이스하면 이런 느낌이에요.